안녕하세요 김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김태리씨 정확히 365일 전 바로 오늘 평화의 전당 이 자리에서 신인여우상 수상하셨죠 네 정확히 1년 전 바로 이 자리네요 아 갑자기 그때가 떠올라가지고 막 떨리기 시작하는데 조금 떨어도 이해해주세요 그때 진짜 머리가 하얘진다는 게 어떤 건지 생생히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기뻤고 감사했고 행복했고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테리씨 온갖 행복했던 그 기분을 고스란히 만끽하게 되실 오늘 밤 주인공을 저희가 발표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후보 입장을 겪어봐서 아는데요 지금 굉장히 상당히 떨리고 계실 거라고 짐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시상을 이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38회 청년영화상 신인여우상 후보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년도 신인여우상 수상자이신 김태리씨께서 발표해주시죠 네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8회 청년영화상 신인여우상 박열 최희서 씨 축하합니다 최희서 씨는 영화 박열에서 박열로서 박열